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4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AI 시대의 애플과 구글의 협력 그리고 제가 TQ에 투자하는 이유 이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해외 증시 한번 볼까요 다우산업 나스닥종합 S&P500이 모두 안좋았죠 다우산업이 39,737.2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마이너스 1.51% 하락했구요 나스닥종합은 16,776.16포인트로 무려 마이너스 2.43%나 하락을 했습니다 S&P500도요 5,346.56포인트로 마이너스 1.84% 하락했구요 그 외에 세계 주요 증시 보면 니케이, 상해종합항생,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의 주요 증시를 흔들고 있죠 투자할 건 없다던 버핏 애플을 또 팔았다는 내용 워렌 버핏의 깜짝 결정이 바로 애플을 지금 팔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인텔의 실적 쇼크도 어마무시하죠 주가가 무려 26%나 폭락을 했고 감원 소식까지 희망퇴직이나 감원 소식까지 들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만큼 이제 인텔이 좀 안좋은 거죠 그리고 대다수가 이제 버크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절반 매각했다 라는 내용이고 그쵸? 그리고 파월의 고용 정상화라더니 쇼크, 패닉셀 이 부분이 참 크게 작용한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S&P500맵 보시면요 거의 뭐 애플 빼고는 초타죠 이 정도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07% 하락 반면에 애플은 0.69% 상승했고요 구글은 마이너스 2.35%나 하락했고요 메타도 마이너스 1.93% 하락 아마존은 진짜 나락같습니다 마이너스 8.79% 그나마 이제 막 10%씩 떨어지더라고요 장중에는 근데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나마 테슬라도 거의 망한 삘입니다 마이너스 4.24%나 지금 하락 중에 있고요 하락했죠 엔비디아 마이너스 1.78% 하락 AMD 마이너스 0.03% 하락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했다고 느껴질 만큼 시뻘겄네요 진짜 초토화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얼마 전에 익스트림 피어에서 지금 공포구간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27포인트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해서 애플과 구글이라는 그 거대 기술 기업의 흥미로운 협력 소식과 함께 이것을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적어봤습니다 AI 시대 애플과 구글의 협력과 새로운 경쟁이라고요 특히 이러한 변화가 우리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애플과 구글 AI 시대 새로운 협력이라고 적어봤고 모두 혹시 아시나요? 애플과 구글이 어떤 기업인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자면 애플은요 라스하게 상장되어 있죠 전세계의 아이폰, 애플, 서비스,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등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질 수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상장일은 1980년 12월 12일 설립 연도는 1976년도 였습니다 매출 구성 보시면 아이폰이 52.3% 서비스가 22.2% 웨어러블 기기가 10.4% 맥이 7.7% 아이패드가 7.4%를 구성하는 매출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주요 사업 보면 스마트폰 시가총의 1위, 게임 플랫폼 시가총의 1위, 컴퓨터와 주변기기 시가총의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진짜 어마무시한 기업입니다 알파벳은 또 어떤가요? 알파벳도 나스다 상장되어 있고 구글 웹사이트, 구글 클라우드, 유튜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플랫폼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보를 전해드린 플랫폼 유튜브죠 유튜브로 유명한 알파벳 구글입니다 알파벳은 지주사죠 구글 서비스 라이트는 제공하는 전 세계적인 IT 회사입니다 그리고 설립 연도 2015년, 상장일은 2004년 8월 19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매출 구성 보시면 구글 서비스가 88.7% 구글 클라우드는 10.8% 기타 사업은 0.5% 항목 조정은 0.08%이고요 구글 사업 보면 인터넷이 시가총의 2위, 게임 플랫폼은 시가총의 2위, 동영상 플랫폼은 시가총의 1위, 유튜브죠 클라우드는 시가총의 2위, 인공지능이 시가총의 3위를 달성하고 있는 진짜 애플에 밀리지 않는 양대축이 하나의 구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구글, AI 칩을 사용했다는 소식은 어깨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애플과 구글은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기업이 AI 개발을 위해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죠 경쟁과 협력의 공존이라고 적어봤는데요 AI라는 거대한 인공지능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술발전의 가속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협력하면서요 AI 기술발전이 더욱 이렇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도 더욱 선반영대에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라고 적어봤는데 AI 기술발전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이고요 결국은 산업구조로 변화시킬 엄청난 파워를 가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TQ에 주목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TQ는 나스닥 백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을 내는 ETF죠 운용보수는 연 0.88%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1.5%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은 29조원, 운용자산은 28.7조원 정도 되고요 보유 비중 탑10 보시면 나스닥 백, 그리고 여러가지 나스닥 백 TRS라든가 골드만삭스 나스닥 백 TRS 등이 보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이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배당은 2013년 배당이 4번 있었죠 3월, 6월, 9월, 12월 2023년 배당금 한 주당 0.63달러를 줬었고요 연간 배당 수익률은 1.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Q의 월봉차트인데요 보시면 2021년 11월 1일 최고점 91.68달러를 찍고 주량창 1년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돌아서서 횡보를 좀 하다가요 상승 시그널이 나타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양봉으로 나 이제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보였고 조정을 봤고요 조정은 필연적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양봉 다섯 개가 이전 정고점을 뚫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은봉을 다잡는 양봉이 일어나서 나 상승할 거야! 라는 걸 다시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이렇게 뚜껑을 따는 직전 양봉을 잡아먹는 은봉이 출연을 했죠 그래서 절반 정도를 지금 잡아먹었고 이렇게 되면은 하락 시그널입니다 보통 뚜껑을 땄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번달 들어서 엄청난 하락을 했죠 2일날요 여기 보면은 5선은 뚫렸고요 이미 10선은 지지를 좀 해주는 잠시 침범했다가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월봉상 이렇게 뚜껑을 따버리면 안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 밤달까지는 아마 은봉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봐야 되겠죠? 주가가 다시 되돌려서 은봉을 다 잡아먹는 진짜 장대 양봉으로 출연하게 되면 진짜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고 이 91.68달러를 이렇게 뛰어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양봉으로만 뚫어버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다음달까지 은봉으로 해서 돌파한 자리를 다시 찍고 올라가는 형국인지 아니면 이 은봉이 갑자기 미국에 호재가 발생해서 다 잡아먹고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직전 이 은봉을 다 잡아먹고 여기를 돌파해서 나올지 이거 돌파하면 또 이제 매수타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이 보면 그때 2024년 7월 8일 최고점이었죠 85.2달러를 찍고 은봉이 1,2,3,4개 다만 은봉이 하나 더 다음주도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5선, 10선, 20선 다 뚫렸고요 지지가 60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올 텐데 이걸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은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올라갈지 진짜 더 안 좋은 상황은 여기 121선을 찍고 올라갈지 한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바람은 다음주까지는 은봉을 맞이하고 여기 60선을 지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짓고 여기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어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한번 곰곰이 따져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보시면 AI 시대 돌에는 기술주 중심이 나스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의 폭락은 두려워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 세일하듯 좋은 주식을 싸게 주네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락에 두려워서 벌벌 떠시면 절대 안 됩니다 AI 관련 기술 고유한 기업들은 성장은 나스닥 지수를 견인할 것을 예상됩니다 즉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죠 여러모로 지금 기업들이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슬쩍 발표하는 거 보면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Q는 나스닥 백지수를 추정하는 3배 레버리지 이테프고 TQ에 투자하면 나스닥 백지수의 상승폭의 3배에 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TQ의 투자 장점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나스닥 시장 성장에 직접 투자 즉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굴제 기술의 기업들이죠 주가 움직임을 반영해서 나스닥 시장 전체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TQ고요 높은 레버리지 효과로 3배 레버리지 이테프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한다고 하면 투자 수익률이 3배로 증폭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지금처럼 폭락장처럼 반대로 지수가 엄청나게 활약하면요 TQ도 손실이 3배가 되겠죠 이 점은 좀 더 자세히 공부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 시대의 성장 동력인데요 결국은 AI 시대의 도래는 나스닥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이고 TQ는 이러한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것을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절대 이렇게 막 흔들린다고 해서 1일비 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어차피 4차 산업혁명에 기술주들은 우상해야 할 거야 라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Q의 투자 전략 저만의 투자 전략인데요 절대 이렇게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장기 투자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고 분산 투자입니다 TQ의 모든 자산 저희 전 재산을 물방하는 것보다는 한 10% 정도만 딱 띄어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자산과 분산 투자에서 포트폴로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 나스닥 시장의 동향과 TQ의 가격 변동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 투자 전략도 수정하려고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AI 시대의 도래는 기술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죠 즉 나스닥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나스닥 100, 나스닥 시장의 쌍도마차는 애플과 구글의 협력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할 거고 TQ와 같은 기술주 중심의 ETF에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결국은 부자되는 길에 일조를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내릴 때마다 뭐하고 있죠 하지만 투자는 항상 위험합니다 위험을 수반함으로 신중하게 투자 결정 내리시고요 각자의 공부를 통해서 각자가 전문가가 되셔서 자신에게 도안을 구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믿지 마시고요 저조차도 믿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자기만의 관점으로 자기만의 신념으로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